사고 희생자 9명, 오늘 발행이 이어졌는데 다시 한번 3가 9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에 관한 소식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허웅 씨 쪽 전 여친을 고소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허웅 씨 쪽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장가희 기자가 오늘은 고소를 당한 측이죠. 전 여친,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일단은 허웅 씨에게 공갈 미수 협박 등으로 고소당한 그 전 여인 A 씨죠. 여자친구 줄여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이 박수홍 씨하고 선웅숙 씨를 대리한 그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달 26일에 허웅 씨 측이 A 씨를 고소한 이후에 두 사람은 지금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A 씨 측이 억울해하는 건 이겁니다. 허웅 씨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교묘히 섞어서 마치 A 씨가 부도독한 여성이어서 허웅 씨가 임신 중절과 또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도된 점,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거든요. 특히 사귈 당시 A 씨는 대학원생이었는데 마치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여부나 시점을 교묘히 섞어서 모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마치 지탄받아야 하는 여성처럼 프레임부터 씌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 A 씨 변호를 맡은 노종원 변호사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박수홍 씨, 또 전남편을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매우 선우은숙 씨 사건, 그리고 고 구하라 씨의 유족 사건 등을 맡아서 좀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허웅 씨를 향해서 이 노종원 변호사는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돈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두 번의 낙태 이후 여자분이 되게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이 여자분은 지금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큰 애틋함을 갖고 있는 게요. 여성 입장에서 이제 두 번이라는 그런 불행을 겪고 나서 그냥 계속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네, 들으셨다시피 이 여자분은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 변호사가 얘기를 하시는데, 장관 기자, 허웅 씨 측에서는 이 전 여자친구가 3억 원을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갈협박 혐의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고소장을 입수해서 내용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좀 중요한 건 허웅 씨 측이 언급한 공갈 혐의, 그러니까 A 씨가 돈을 요구했다라고 한 거는 딱 두 번 나옵니다. 2021년 5월 29일, 그리고 5월 31일, 이걸 한번 읽어보면 5월 29일 A 씨 측에서 3억이면 정말 싸게 먹히네, 협박도 아니라고 하네, 돈 보내 월요일 4시, 그리고 5월 31일에는 당장 돈 보내 진짜, 이런 말로 A 씨가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A 씨 측의 입장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2021년 두 차례 돈을 요구했다는 게 전부이고, 정말 A 씨가 금전을 취할 목적으로 허웅 씨를 협박한 게 사실이라면 이런 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공갈이 있으려면 되게 지속적인 공갈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좌번호를 달라든지, 입금 방법이라든지. 그럼 공갈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비밀 유지 합의 이런 걸 하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절차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봐야 돼, 뭐. 이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며칠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안하다고 꽃 준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화해해서 여행도 가고요. 지금 이게 공갈인가? 라는 게 제 의문이죠. 연인끼리 싸운 거 아닌가? 이거 보니까 금전 요구 난 뒤에 꽃을 준 사진이 있고, 또 화해에서 같이 여행도 갔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가 입수한 고소장에 나와 있는 금전 요구가 총 두 차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갈이 정말 사실이고 허웅 씨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에 이 여성과는 관계를 사실 끊는 게 상식적인데. 그런데 허웅 씨는 A 씨의 금전 협박 이후에, 그러니까 5월에 금전 협박을 받았다고 고소장에 적혀 있는데, A 씨에게 꽃다발 선물을 합니다. 지금 저 사진이 A 씨가 주장하는 허웅 씨가 줬다고 하는 꽃인데요. 내용이 있습니다. 저 카드가 적혀 있는데, 내용이. 힘내고 내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는 하나야. 라고 이 카드가 적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또 7월 10일 한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다정하게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또 여성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7월 10일 허웅 씨가 이 여성을 찍어준 사진이 있고, 또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무척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2021년 5월에 있었던 금전 요구를 2024년인 지금에 와서 고소 범죄 사실에 적시를 하는 게 A 씨 측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허웅 씨의 입장을 취재를 앞서서 했었는데, 허웅 씨는요. 최근까지도 A 씨의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서 당시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었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금전 요구에 허웅 씨가 상당히 고통받아 했다라고 했고요. 또 허웅 씨는 지난 6월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당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A 씨의 연락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방금 연인 시절의 화면까지 저희가 나가는 걸 봤는데, 활짝 웃고 있는 허웅 씨 모습까지 봤는데,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사실관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 연인, 이 사건 발생 당시 연인 관계에서 이제 공갈죄가 인정되는 게 사실 좀 어렵고요. 판례를 좀 살펴보더라도 연인 사이에서 했던 이 돈 요구가 무죄가 선고된 이가 또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당시에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공갈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협박해서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공갈의 고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A 씨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연인 간의 단순히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본인도 억울하니까 3억 원을 달라라는 거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입금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얘기했을 거다. 그런데 가해자 또한 공갈의 고의가 없었지만,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이로 인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만큼의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꽃도 줬었고, 여행도 갔었다. 이거는 공갈에서 얘기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우리도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노종원 변호사께서 밝히신 이 사실관계는요. 이 당시에 5월에 집중됐던 두 차례의 요구가 공갈인지 아닌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되게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꽃을 준 게 맞는지, 왜 그걸 주게 됐는지, 이 또한 협박으로 인해서 준 건지, 아니면 정말 자의에 의해서 준 것인지, 또 여행 갔었던 것은 누구의 제안이었는지, 여행 이후의 사이는 어땠는지 등등을 좀 수사기관에서 시간 순서대로 잘 한번 수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도 혼자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일단 장갈 기자, 일단 2021년 5월입니다.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측의 금전 요구로 허웅 씨가 좀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가 고소장에 나와 있는데,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오히려 허웅 씨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웅 씨가 전 연인인 A 씨에게 연락하는 문자도 입수를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면 2021년 8월 23일에 오갔던 문자입니다. 금전 협박이 아까 2021년 5월에 있었고, 선물 중계 6월이고 7월에 여행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죠,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허웅 씨가 한 차례 전화를 걸었고, A 씨가 왜 전화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그 사람 다시 만나는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A 씨가 나 너랑 말 별로 길게 하고 싶지 않다. 허웅 너하고 헤어지고 만난 사람이니까 연락하지 마. 나 내년에 결혼해. 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허웅 씨가 누군데,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좀 미련을 보이는 문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A 씨는 이게 너랑 나랑 내 인생 마지막 연락이다. 너 같은 애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너도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도 성공해라. 라고 좀 매정하게 끊어버립니다. A 씨 변호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A 씨가 허웅 씨에게 금전을 취할 목적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협박을 해온 것인지, 아니면 인공 임신 중절을 두 번 한 여성이 결혼까지 허웅 씨에게 거절을 당하자, 사과도 받아보려 하고, 금전 요구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절규로 느껴지는지,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달라면서 저희에게 문자 내용을 준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절 이후 헤어지고도 미련을 보인 사람은 허웅 씨 측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웅 씨는 계속해서 전 여자친구의 상습적인 공과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두 달 전에는 또 이 전 여자친구가 허웅 씨한테 돈 필요 없다.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문자도 보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허웅 씨 측 입장을 충분하게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A 씨의 입장을 충분히 전해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5월 2일에 A 씨는 허웅 씨에게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낙태에 대해서겠죠.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비겁하게 너 변호사 뒤에 숨어서 돈이나 몇 푼 쥐어주려고 한 게 다지. 그깟 돈 필요 없고 너 열심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너한테 협박으로 들리니? 강제 낙태를 두 번 하고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는 여자의 한이다. 그렇게 알아달라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잘 살아야 되냐. 나 분명히 말하는데 돈은 필요 없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여성이 지난 5월에 말한 문자 내용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어쨌든 이 두 사람 관계가 2021년에 끝이 납니다. 인공임신 중절을 하고 나서요.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난 5월까지도 이 문자를 여성 측에서 보냈고요. 토홍 씨는 거기에 대해서 또 무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스토킹이랄지 법적으로는 좀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이 스토킹 처벌법 상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려면요.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요건도 필요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그 문자만으로는 사실 2024년 5월에 주고받은, 그러니까 본인이 A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잖아요. 그 두 통의 문자만으로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이의 연락에서 만약에 허홍 씨도 이 문자 연락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있거나, 이 그간의 3년간의 세월 동안 허홍 씨도 어떤 답변이 있었다든지 받아주는 게 있었다든지,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의사에 반한 연락이다라고 볼 수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허홍 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난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고 진지하게 밝힌 그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A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전화를 했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에 보냈던 이 문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허홍 씨와 또 A 씨가 그간의 3년간의 세월 동안 주고받았던 통화 내역이랄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 기자, 이 첨예하게 양측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허홍 씨가 책임지를 했다, 아니다, 강제로 임신 중절과 결혼 거부당했다, 이런 입장이 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양측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 허홍 씨 측 입장을 보도했을 당시에 이 허홍 씨 변호사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A 씨 측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허홍 선수는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도 책임을 질 거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해진 상태이기도 하고,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게 너랑 결혼 안 해, 애기는 책임지게 해. 이런 마인드는 아니고, 당장은 못한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소인 측에서는, 야, 그럼 너 이거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상황이 커지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왜 반대를 안 할까요? 자기 아이고 너무 책임을 지고 싶어했다면서요. 여자분한테 어떤 사회적 의미로, 아이는 나태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자라는 게, 책임지는 사회적 어휘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 사실 다루진 않았지만, A 씨는 2021년 허홍 씨에게 폭행을 당해서 치아가 깨졌다, 이런 주장도 현재 하고 있고, 사진이나 이런 치료 내역도 저희에게 좀 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오늘 허홍 씨 측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수차례 전화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허홍 씨 측에서는 현재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언론 대응을 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고, A 씨 측이 오히려 좀 여론존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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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